안녕하세요 올리브하쌤입니다. 어려운 결정할 때 어떻게 대답해 볼까요? 살다 보면 어려운 결정할 때가 있어요. 친구가 큰 부탁했구나, 큰 제안을 받았을 때, 특히 고백 받았을 때 그렇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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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받겠지? 응? 잊는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깜짝이죠? 아이고, 바로 예술이야. 내 대답 안 하네요. let me sleep on it 이라는 대답을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루 밤 자고, 그 다음 날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결정할 때, 하루 푹 쉬면, 그 다음 날 결정하기 더 쉽죠? 아마 그 친구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나봐요. 잠깐만 어떻게 되세요. let me sleep on it. let me sleep on it. I'll think about it. I'll think about it. I'll think about it. Hmmm, I'll have to think about it. Hmm, I'll have to think about it. 바로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제안이 더 부드러워지겠죠? 방금 배운 표현을 사용하면 제안을 더 매너있게 할 수도 있어요 자신감을 줄 지지 못해 보실 수 있으ограф이ими 우체국 수면 슬프로 coração 후춘 형태 kein escape There is no rush No pressure No pressure 어! 답장 맞다! 나 여자친구 생기였다! 아싸! 표현을 잘 사용했네요 서로 탈출 축하드립니다 선택 장애인은 한국에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또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표현도 있어요 Indecisive Decisive은 선택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앞에 인붙여서 반대말이 됩니다 Indecisive He's really indecisive He's really indecisive Why are you so indecisive? Why are you so indecisive? 참치 메뉴 결정 잘못하는 친구한테 써보면 되겠네요 쓰는 순간 머릿속에 꼭 기억될 거예요 오늘 수업도 재밌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업에는 더욱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요 그럼 다음에 봐요 So, bang! Let me sleep on it Let me sleep on it I'll give it some thought 1. 4. 6. 8.